처음 박스 개방하시게 되면 건, 어댑터, 그 다음에 호스가 들어있게 됩니다. 호스는 양쪽이 같으니까 어느 쪽을 먼저 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호스를 연결하신 후에 어댑터를 가스캔에 돌려서 껴주시면 됩니다. 안 돌아갈 때까지 꽉 껴주시고,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밸브가 있어요. 밸브를 조이게 되면 가스가 나옵니다. 어느 정도 조인 후에 건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박스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준비되어 있는 자기가 쓰실 마크펜을 이런 평평한 바닥에 눌러서 나온 거 확인을 하시고 위쪽에 결합하시면 됩니다. 결합을 하실 때는 이 파란색 뚜껑 끝단이 이 부분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을 정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시고 뿌리시면 돼요. 잘 나오죠?